어이 달스내엘 라이브입니다 전방전에 가장 두드렸던 장면들 가장 많이 이야기 됐던 장면이 바로 PK 그 꼬날트 말구요 그 꽃가충 이런거 말구요 뭐로 설명드리면 좋을까? 자 요 볼이 있다 인형없나 인형? 여러분들 그니까 볼이 볼을 만약에 볼이 여기 볼 보여야되니까 안 보인다 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? 볼이 이렇게 있죠? 볼이 있는데 볼을 내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옆에 수비수와 함께 이 볼을 사이에 놓고 같이 경합해 들어가요 이렇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경합해 들어와요 그럼 이 볼은 뭐라고 하냐면 저쪽에서 수비수도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볼은 뭐에요? 이 볼은? 이때 이걸 규정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를 소육볼이라고 아 저저저 경합볼이라고 경합볼 경합볼이라고 어? 담대누? 어?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뭐 다른게 아니라 아니 아까 방송전에 잠깐 화장실이 빨리 나타났는데 아 이거 지 우리 매니저들 어디서 매니저? 아 매니저도 빨리 얘기 안하나? 아 매니저들 귓속말을 했다가 뭐하려고 지금 매니저들 매니저 어디서 다 하네 매니저 제이제이상사장님이 지금 이 매니저들 한지 이틀밖에 안되는데 빡빡 일 안해 진짜? 자요 자 야 아이 아이 그 잠깐만 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공을 봐 공을 자 공을 잠깐 잠깐 공 자 공을 봐요 공 중요한거 얘기 드리려고 하는거에요 어 봐요 봐요 어 곽태희 선수가 딱 사실 억울하지 곽태희 선수는 야 이건 이게 경합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얼마나 잡았다고 어? 이렇게 얘기하는거 아니 곽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순 있겠는데 근데 그 규정상 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왜? 왜? 그러니까 이거를 소외풀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 설명 조용 그래서 아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거든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오이 오이